우리 레이싱 장면 할 때 그 장면 엔딩이 화영이가 나한테 뽀뽀하면서 가는 뽀빡 하고 딱 가는 거였었거든 그게 진짜 할 줄 몰랐어 뽀뽀 가야 돼 김이야? 대본에는 없었어 어 나 괜찮다 그때 화영이가 얘기는 했어 지나고 오빠 나 오늘 뽀뽀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갔어 응 아이고 뭐 설마 하겠어 설마 하겠어 그랬는데 어 뭐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아니 아버님도 아셔 당신 이렇게 똑똑한 거 알려드려야겠구나 아버지한테 당신 딸이 고명이 아니라 메인디쉬라고 그럼 보통 여기서 커트를 할 줄 알았는데 감독님 컷을 안 해 또 역시나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이게 아이고 참 이러면서 빠졌거든 이거를 커트를 안 해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참 아니 나는 유난히 이 작품에서 연기라기보다는 약간 찐반응이었던 게 많았던 거 같아 그게 나는 이성민 선배님을 예전부터 되게 리스펙하는 대선배님이거든 롤모델처럼 이렇게 항상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이번에 이제 이성민 선배님하고 처음 만나는 거였거든 근데 6분간 내가 정치하겠다고 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회장님하고 둘이 1대1로 만나서 이제 대립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창제는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너무너무 무섭잖아 진양 선배님 그렇지 진양 선배님은 정치 절대 안 하게 모르잖아 근데 뒤에 도준이라는 후광이 있었던 거야 맞아 맞아 이 세팅이 실제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성민이라는 대배우가 내 앞에 있고 너무너무 거물 배우가 앞에 있고 나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은 조문에게 배우가 있는데 나는 오늘 이 엄청난 대사를 해야 돼 근데 내 뒤에는 작가님이 있잖아 아 작가 빼고 써줬잖아 그때 그 심정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지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내가 구멍 내면 안 된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재벌 저격수 여론이 아버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떨리니까 대사도 떨리고 눈을 못 쳐다보니까 자꾸 다른 데 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나도 모니터 하면서 저 때는 진짜 떨렸어 진짜 떨렸어 그럴 수 있겠다 도연이는 실제 성격은 어때? 극중하고 좀 비슷해 아니면? 나는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와이프가 이제 오빠 역할을 맡았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이랑 난 똑같은데? 똑같은데? 똑같은 그런가 봐 그럼 제일 다른 게 진성준이고 아 그러고 나는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안 돼 어려워해 원래 성격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반대로 이성민 선배님이 사위한테 좀 그렇게 무서웠지만 실제로 남이한테 장손이라 진짜 잘해줬잖아 할아버지 저 성준입니다 아하하하하하 왔다! 남이가 봤을 때는 어땠어요? 이성민 선배님이랑 연기했을 때 사실 나도 선배님을 워낙 좋아하고 있었고 뭐 누구나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훌륭한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좋으시겠다 예전에 그 목격자라는 어떤 영화에서 선배님이 주연으로 하셨는데 그때 내가 단역으로 막 활동을 할 때였어 어 선배님이랑 단둘이 찍는 씬이긴 한데 단역 배우니까 그냥 빨리 찍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컷 하니까 성민 선배님이 이리 오라고 어 내 손목을 잡고 가더라고 그래서? 보통 단역 배우들이 자기 연기 보고 싶어서 모니터를 못 하거든 모니터로 못 가 감독님들이 있는 스태프들이 있는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야 너 나랑 같이 연기 좀 같이 보자 의자 하나 빼주더니 여기 앉으라고 모니터 앞에 같이 앉아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연기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랑 얘기를 해 주니까 아 나는 그냥 단역 배우일 줄 알았는데 나를 되게 존중해 주는 느낌이 들지 않아 내가 대사가 해 봤자 한마디밖에 없었어 그 기억을 내가 평생 못 잊고 살고 있었지 이번에 얘기했어 이번 촬영장 가서 얘기를 했죠 아 선배님 그때 그 배우가 점멸다니까 기억을 그때 하시는 거야 얘기를 하니까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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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님 너무 많이 성공했다 축하한다 여기서 또 다시 만나고 해서 되게 즐거워 해 주셨지 대사는 어떻게 됐지 그냥 계속 보는 거야 대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후티를 외우니까 하고 할아버지 옆에 앉을까요? 촬영을 저기서 하고요 내가 부를게 정준아 네 그거 좀 엄마 앉아 사실은 그런 미담은 나한테 많지 그런 미담은 나한테 많지 아무것도 아닐 때 1박에 초창기에 나를 겨울이 촬영하는데 딱 겨울로 데리고 가더니 들어가봐라 들어가봐라 기회를 줘 이제 기회를 기회를 줘 기회를 줘 네가 먼저 들어가 봐라 내가 얼음을 깨고 들어갈 수 있어 왜 내가 못 들어가겠어 네가 깨고 들어가 봐라 그럼 지현이한테는 시할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실제로 현장에서 굉장히 젠틀하시고 그리고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서 되게 기대를 했는데 항상 기대 이상을 보여주시는 선배님이셨었고 하셨던 말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감독님께 이성민 선배님께서 현민이 캐스팅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한다 제가 온갖 찬양은 다 해놓고서 막상 이성민 배우가 드라마 속에서 죽자마자 축제 마냥 암소파티를 했다고 하는 거 축제 마냥 암소파티를 했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까? 소파티? 실제로? 사실이에요 죽죠 이거 사람이 드라마에서 돌아가시냐고 선배님 이제 갔다 선배님 이제 대만 나오신다 그냥 휴식다 암소파티를 했어요 소파티 진짜? 아니 그게 장례식 장면 우리 왜 정심재 이렇게 한 바퀴 다 도는 장면이 부산에서 어 부산에서 아 정심재가 부산에 있는지 보셨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데인데 암소갈비 아시는데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지방 촬영을 가는 일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세트장에서는 모이는 적이 많은데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갔는데 다 모인 거지 회장님 영정 사진과 함께 그래서 그날 끝나고 도준 군이 오늘 다 같이 자기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실 나는 지금 얘기를 듣고 회장님이 안 계셨다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 그리고 뭐 사진 찍은 얘기는 거기야? 맞고 회식사진이? 어어 아 못됐다 어쩐지 진영철 회장만 없더라고 장례식 끝나고 오지 그게? 어 장례식 끝나고 오고 심지어 그 자리에 촬영이 없었던 막내라는 그 예준 역할의 조혜주 배우는 어 예준 심지어 서울에서 서울에서 왔어 그 회식 장소에 참여하기 위해서 와 나 이거 집안 안 되겠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날 되게 송중기 선배님이 이제 크게 한턱 쏘셔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성민 선배님만 안 계신 사이에 없었어 심지어? 전에도 안 했어 일부러 안 부르는 거야? 아니 못 오신 거야? 그니까 그때쯤 성민 선배님 분량이 거의 끝날 때쯤이어서 어 아마 다른 작품이랑 같이 찍고 에이 그래도 이성민 형한테 또 형님 전화는 들으셔야지 근데 성민 선배님 또 술을 안 드세요 술을 안 먹어도 회식 자리는 할 수 있지 미라클 대표 안 했어? 영종사진이라도 의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어 이렇게 사진이라도 미라클 대표 맞어? 미라클 대표 맞어? 미라클 대표 티파니랑 동보청 어 동보청령이랑 티파니 우리 티파니 왜 안 챙겨서 아 맞네? 레이첼 나는 실제로 현장에서 티파니 선배님을 뵌 적이 한 번도 없어 너가 보고 싶어 하지 않았겠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지 근데 이성민 선배 입장에서 부산 회식 가기도 좀 애매했을 거야 그럼 그럼 송중기가 산다고는 했지만 또 어른인데 게시피도 암소갈비 갈비 그럼 애매하거든 이미 암소를 먹는다는 얘기 들으면 몇백 나왔을 텐데 그거 애매해 진양철 회장님 가면 암소... 네 암소갈비입니다 이 암소갈비 이게 몇 개고? 그냥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몇 개고? 야 여기 감자면이 맛있다 면부터 먹자 좌우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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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